오늘 저녁은... 워스는? 베이크? 아, 워스는 드디어 워스야. 어제 코스트포가서 삼겹살을 사왔거든요? 삼겹살 오랜만에 구워 먹으면서 며칠 전에 버섯 쌓은 것도 있고, 두부도 좀 남아가서, 된장찌개. 마이클은 지금 원래 어제 설거지를 했어야 되는데 쌓아놨다가 지금 부랴부랴 하고 있고. 이 한알육수, 한국에서 오신 구독자님이 주셨던 거 이걸로 국수도 한번 만들어 먹었었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편하긴 하더라고요. 이렇게 그냥 까서 한 다음에 이렇게 넣기만 하면 돼요. 너무 권장할 필요도 없고 진짜 간단해요. 권장은 넣으려고.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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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저녁에 어떻게 되었지? 잘 먹겠습니다. 영국이 지금 37도. 네, 37도. 거기 있어. 영국은 보통 집이나 오래된 건물에 에어컨이 없는 데가 대부분이거든요. 지하철에도 에어컨이 없고. 오늘 저는 재택근무했는데 내일은 출근해야 돼가지고 좀 걱정이에요. 쌈은 없고 오늘은 그냥 샐러드랑. 이게 진짜 싱노노무스와 쌈. 여기가 좀 멋진 소스를 만들었어요. 마이크로 고추장으로 딥소스 만들어놨었거든요. 지난주에. 이걸로 이것저것 요리만 해먹고 했는데 되게 용기네요. 네, 사실 제가 만들던 철이플렉스를 넣었거든요. 네. 근데 진짜 진짜 맛있어. 고춧가루 아까 잘못 넣어서 쏟았거든요 안에. 너희도 넣었거든요. 너희도 넣었거든요. 너희도 넣었거든요. 저희도 넣었거든요. 너희도 넣었거든요. họ도 넣었거든요. 하향이 너무 맛있어. 하향이 맛있어서. 정답은? 이유가 있을까? 내일 점심으로 가져오려고 많이 구웠거든요? 근데 마이클은 다 먹었어 그리고 넌 야구이고 매운 생선과 함께 그것도 나쁜 생선과 함께 한 번에 해 abbast 수 있으신지요? 바로 기초와 함께 해서 lace 햄버거 그리고 정말 멋임버거 그리고 오늘 넷마일 하죠 좀 더 값은 brush 좀 더 짭겨둔 닭을 줄까? 좀 더 짭겨둔 버터 하하하 왜 이렇게 말해? 잘 모르겠어 너 좋은 mood 나 좋은 mood 지금 나 좋은 mood 토aster 왜? 왜 토aster 오케이 토aster is working 네 짠 찰이 예 네 네 저녁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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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밤 잠잠을 잘 안지않을때는 어차피 밤잠을 потер지않을때 안에서 왜 이러는 Courtney? 알러갈때, 먹은 밥을 먹어요 다 부수죠 그렇군요. 넌 더 큰 밥을 먹었었죠. 이건 과학이야. 나는 과학이야. 과학과는 과학에 대한 과학이야. 이건 과학이야. 믿으세요. 감사합니다. 너무 더워. 어제도 엄청 더웠는데 오늘 38도 39도까지 올라간다고 그랬거든요. 어제는 재택근무하고 오늘은 출근해야 하는 날이라서 출근을 했는데 점심시절에 나오자마자 너무 숨이 막혀. 이렇게 더운 바람 오랜만이야. 대선에 일본 살 때는 일본은 습도도 진짜 높고 여름에 40도 이상 넘어가는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매년 그랬어요, 매년. 영국 살면서 그거를 잠시 잊고 있다가 바람이 지금 엄청 더운 바람이 나가지고 깜짝 놀랐네. 지금 카페로 피시러 왔어요. 다행히 사무실에 온 에어컨이 있어가지고 오히려 사무실에 있을 때 되게 춥거든요. 나오니까 뜨거운 바람이 정말 내려와요. 영국에 살면서 이렇게까지 더는 또 처음인 거 같아요. 진짜 오늘 역대급으로 이메일도 받았거든요. 그래서 어제랑 오늘 이틀동안 엄청 더우니까 웬만하면 밖에 나가지 말고 외출을 아예 자제하라는 이메일까지 받았는데 집에 가는 길에 슈퍼 들렀는데 오늘 너무 역대급으로 뒀다 보니까 이렇게 냉장 코너 다 닫아놨어요. 필요한 거 있으면 지구원한테 꺼내달라고 하라고 써있어요. 이런 경우는 처음 보네. 거실에 여기 테이블 밀어넣고 이번 주 월요일 화요일 진짜 40도까지 찍어가지고 정보 내려주고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절정까지 찍었던 거는 한풀 꺾이긴 했어요. 더위가. 근데 아직도 밤에 잘 때 너무 더운 거예요. 다행히 회사에는 에어컨이 있는데 집도 그렇고 뭐 지하철 뭐 버스 다 원래 그게 없어요. 에어컨이. 침대방이 밑에가 카펫이다 보니까 뭔가 더 더운 거 같은 거예요. 창문을 열어놔도. 그래서 여기 이불 가져와서 거실에서 자볼까? 이렇게 얘기가 돼가지고 어젯밤에 처음으로 거실에서 이렇게 펴놓고 잤거든요. 베란다 문 활짝 열어놓고 선풍기 이렇게 켜놓고 자니까 거실에서 자니까 훨씬 시원하고 잠도 잘 오는 거예요. 그래서 당분간 좀 더위가 좀 사그랄 때까지는 아마 여기서 자지 않을까. 그리고 저희는 좀 도움을 드릴게요. 치킨을. 그쵸. 그래서 저희는 사이소. 네. 이거 아마존에서 주문했어요. 이게 조금 쌓이고 쌓인 건데 회사에서 하는 일이 엑셀을 쓰는 일이 되게 많거든요. 물론 뭐 회사 직장 다니신 분들은 공감하시겠지만 그래서 하루 종일 이거 클릭하고 이렇게 막 드래그하고 이런 거를 평일에 이제 맨날 하는데 그거 끝나고 평일 저녁은 이제 편집하는 데 시간을 쓰다 보니까 하루 종일 아침에 일어나서 거기 자기 전까지 계속 손목을 쓰는 거잖아요. 뭐 집안일 할 때 쓰기도 하지만 그래서 이게 쌓이고 쌓여가지고 이제 통증이 점점 심해지더니 밤에 잘 때도 이게 막 손목이 엘인 거예요. 저도 그래가지구 요거를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 싶어가지고 오늘 아침에 도착해봐 주시는데 끼우고 처음 꼈는데 기분 탓인지 몰라도 뭔가 좀 보호되는 느낌이야. 음. 음, 우스원이다. 사실 소스는? 응, 네, 최고다. 네. 이거 약간 내밀어. 아렉사, 쌓여 metabolism 2분. 2분. 한 번에 같이 먹었으면 더 맛있다. 안녕! 사진을 봤는데, 이거? 사진을 봤을 때. 그래서 집에서 마시려고 사실 우리 어제 저녁에도 만났는데 이틀 연속 뭐 갖고 왔어? 이거 카지메니아가 아니고 오 대박 칼럼이 갖고 왔어 소주에서 이거 좋아한다고 진짜? 가족이 이런 거 갖고 우리가 마셔도 되는 거야? 이건 초콜릿인데 이거 녹여먹을 수 있어 아 나 뭔지 알아 벨기에에서 봤어 그런 거예요 오 땡큐 와이 루프 이거 초콜릿 그리고 이게 뭐? 와우 오 소 스윗 뭐야? 핸드워시? 우리 핸드워시 지금 떨어졌어 나이 스타일 하 대박 마이클이 친구들 옷 있다고 이거 미리 준비해놨어요 진이 그때 여행 가서 산 옷 이게 진짜 맛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랑 토닉워터 섞어서 진토닉 만들어 먹어요 와 그걸 머지네, 또니. 피자! 오, 맛있겠다. 아 진짜 이렇게 스윙이야. 잘 다 쎄 일어나다가. 고고블레. 맛있어. 고고블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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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말인데 마이클 사촌누나 마흔번째 생일이에요. 서른번째 마흔번째 쉰 뭐 이렇게 그런 생일파티는 좀 크게 하더라고요. 이번에 사촌누나 마흔번째 생일이어서 가족들 다 불러놓고 같이 파티한다고 해서 거의 몇 달 전부터 이날은 꼭 비용하라고 하셨었거든요. 그게 오늘이어서 지금 저희도 준비하고 얼른 왔는데 지금 런던에서 한 차로 한 시간 조금 안 떨어진 곳까지 달려왔거든요. 여기 뒤쪽은 다 산이에요. 오늘 오후틱이 요건데 뒤에 반전이 살짝 반전. 여기 있는 거, 이건데요. 여기 있는 거. 넌 아주 좋아요. 오케이. 날씨가 너무 좋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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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좀 더 이상해요.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응, 랩때라. 여기 가든 너무 예뻐. 탱탱한 것 같아. 이리로 가면 가든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 통째로 오늘 하루 파티하려고 빌렸대요 이 가든을 지금 지장 안에서 음식 해가지고 이 정원에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여기는 아름다워 여기 벌이 엄청 많은데 좀 무섭긴 한데 그만큼 아마 자연 친화정이라는 거겠죠 여기도 저기 스프링클러 계속 돌아가는데 모르고 있다가 둘 다 젖었어요 지금 근데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젖어도 금방 말라요 여기 진짜 가든 너무 예쁘다 확실히 이렇게 런던 조금만 외곽으로 나오면 이런 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별장 있고 가든 있는 레스토랑 같은데 어제는 여기서 다른 사람 웨딩 결혼식도 했대요 결혼식 이런 데서야 도 너무 예쁘겠다 결혼식 이런 데서야 도너무 예쁘겠다 이러지 큰 여기도 잘 어울렸는데 There's lots of bees here There's like a booboy He scared He scared Get him He said where? Here babe 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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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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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어느덧 몸이 속에 떨어지는 게 내 가슴을 입고 내 입에 뺴는 게 나의 몸이 속에 내 앞의 머리가 속에 내 앞의 머리가 속에 내 앞의 머리가 속에 억지 나는 내 마음을 카여 카여 너무 뜨거워 너무 힘들어 여러분 먹고 싶은 음식 부피식이래요 아우나 해볼까 안녕 타세요 맞습니다 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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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 너무 즐거웠어요. 제가 이 K-BOM를 시청해 주셔서 말하는 게 너무 웃겨요. 요즘에 너무 웃겨요. 사람들의 손을 펼쳐서 너무 웃겨요. 너무 웃겨요. 네, 우리 둘이요. 이제 거기서 동심 먹고 파티하고 집에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거의 영국 결혼식까지 딱 일주일 남았는데 다음은 토요일이니까. 드레스는 도착을 했어요. 착샷을 미리 찍지를 못했는데 마이클이 어제 결혼 시켰는데 그래도 한번 드라이클리닝을 해야 될 것 같다고 해서 드라이클리닝 맡겨서 다음 평일 중에 이제 사자 올 거고 신발을 제가 사실은 이거를 시켰어요. 이런 신발. 그냥 딱 기분, 결혼식도 많이 신으시는 이 신발. 이거를 시켰는데 제가 일부러 저희가 홈파티잖아요. 그래서 힐이 너무 높은 거를 신으면 계속 서 있어야 되고 또 그 가드는 잔디니까 힐이 너무 높으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되게 낮은 거를 시켰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이게 막상 신으니까 핏이 너무 약간 좀 어중간한 거예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약간 이런 느낌. 보이시죠? 여기 굽이 너무 낮아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지금 시킨 게 한 여기 정도까지 오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는 괜찮은 것 같은데 옆에서 보면은 여기가 네모네요, 이 발바닥 모양이. 제가 상상한 핏이 아니에요. 그래서 생각한 게 차라리 2주 안에는 반품이 된다고 해서 그냥 이거는 신발은 반품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냥 기본 슈즈가 있거든요. 그리고 예전에 이탈리아 놀러 갔을 때 샀던 구두인데 그냥 아무것도 없는 무지 깔끔한 흰색 샌들인데 셀프 웨딩이다 보니까 신발을 그렇게 화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거예요. 이게 훨씬 낫지 않아요? 차라리 깔끔하고 그냥? 그냥 굽이 차라리 이게 살짝 더 있는데 이게 그냥 핏이 더 나은 것 같아. 마이클 사촌누나 생일파티에 거의 이제 친척들이 많이 오셨으니까 다들 다음 주에도 결혼식에서 또 뵙기로 해가지고 오늘 생일의 주인공이었던 사촌누나의 아들이에요. 근데 저도 이제 어머님이 예전에 사진이랑 영상만 보여줘가지고 실제로 만난 건 오늘이 처음이었거든요. 너무 귀여운데 계속 저를 쫓아다니는 거예요. 제가 잘 놀아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지 계속 저를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이 막 새로운 팔로워냐고 막 스토커 두 명 생겼다면서 그 꼬맹이 두 명이 계속 저 제 뒤를 그림자처럼 쫄쫄쫄쫄 따라다니는 거예요. 너무 귀여웠어. 디너? 디너. 라면? 라면, 엑스, 김치. 우린 할거에요. 우린 할거에요. 우린 할거에요. 우린 할거에요. 우린 할거에요. 우린 할거에요. 진짜? 오릴 거예요? 저는 한 잔 거랑만 먹으려고요. 잘 먹겠습니다.